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노전 등 전기적인 요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에어컨 주변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가 그리고 소파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애초에 처음에 그 화재의 시작은 에어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동이 되어서 어떤 누전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먼지 같은 부분과 맞닿아서 스파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다 보니까 소파와 매트리스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매트리스가 사실상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화재 성장률을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를 볼 수 있는 게 화재 성장률인데 매트리스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이 좀 더 불이 잘 붙을 것 같지만 책상보다도 매트리스의 화재 성장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230배에 해당한다고 지금 조사가 된 바가 있었고요. TV의 49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화재에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 사실상 매트리스와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손 쓸 틈도 없이 화재가 발생한 지 1분 30초 만에 굉장히 이 전층으로 연기가 벌어진 것이 매트리스 때문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비슷한 숙박업소나 호텔, 여기에 있는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는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잘 불에 타지 않는, 덜 타는 그리고 연기를 좀 덜 발생시키는 소재를 우리가 난연 소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숙박업소에 대해서 난연 매트리스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참사도 결국 이 매트리스라는 것이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삽시간에 크게 불이 번져나가게 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연기도 유독가스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난연 소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규격의 난연 소재가 쓰여야 하는 것인지 그럼 매트리스만으로는 될 것인지 그 외에 침구라든가 소파 이런 부분까지 모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은 대폭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피클러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재 발생 뒤에 걸려온 119 신고에서 신고자는 불이 났다면서 호텔 이름을 긴박하게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119 신고 접수 요원이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어느 숙박 없어요? 어디 호텔이라고요? 라면서 9번이나 더 되묻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고도 두 차례 더 호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글쎄요. 이게 정확도를 따지려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긴박하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A에서도 사실은 정규 뉴스에서 저 통화 내용을 보도를 해서 저도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나 저 호텔 복도가 한 38초 만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신고를 하던 피해자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하게 그 신고 내용이 인지가 돼서 저렇게 되묻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119 신고 시스템과 뭔가 AI를 접목을 시켜서 AI가 신고자의 신고 음성을 인지를 하고 뭔가 동시에 신고를 접수받는 담당자가 보는 화면에 자동으로 소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이 출동에도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런 상황을 미련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소방당국에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요즘 웬만한 전자 장비에서 위치 추적도 자동으로 되고 신고한 사람의 위치 이런 게 자동으로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방신고센터에도 이런 게 빨리 제대로 갖춰져서 극박한 상황에서 위치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끌 수는 없겠지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다가 119 요원이 신고자에게 대피하라며 대피 여부를 물어보는데 신고자는요. 안타깝게도 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고 외마디 탄심만 반복했던 이런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말을 하지 못하고 신음을 하면서 전화가 끊기던 이 장면 때문에 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군요. 그러니까 통화를 자체를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아주 극박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참 참담합니다. 연기가 삽시간에 번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도 긴박했습니다. 신고 전화도 있었고 사실상 소방대원들의 출동도 굉장히 빨랐어요. 하지만 이제 사고를 어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일단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골든액션. 딱 그 시점에 맞는 그런 구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랬더라면 한 안타까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있었더라면 사다리차가 진입이 가능했더라면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너무나도 많은 그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좀 짙한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네. 여기에 부천 화재 사망자들 가운데 일부가 생전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또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20대 투숙객 A씨가 불이 나고 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요. 그 뒤로 2분 뒤에 다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끝으로 가족들은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출동도 빨랐고 모든 게 빨랐다고는 얘기하지만 이 화재 당시 CCTV 확인한 결과는 80초 만에 모든 복도가 연기로 꽉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불과 4분, 5분 만에 출동은 했지만 그땐 이미 연기로 꽉 찬 상황이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뛰어내린 2명을 살리지 못한 에어매트 논란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에어매트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도 15m 이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뛰어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매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은 정도의 층이 4층에서 5층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고에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부분인데 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헷갈립니다. 구조장비가 아닌 보조장비로 에어매트가 분류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어매트라는 것이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의 어떤 본질이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보조장비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방식,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완강기라든가 아니면 사다리차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조 방식이 좀 더 원칙적인 것이고 피난이 불가능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비로서 지금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장비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른 구조장비보다 어떤 예산 문제에 있어도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 에어매트도 사실 구입한 지 굉장히 오래된 에어매트였습니다. 원래 사용 연한이 7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훨씬 넘어선 매트였고 이것이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받았다고 해도 노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적일 때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보조장비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행정 관련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 보조장비로 분류가 되면서 예산이 0.5%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데 아낄 게 따로 있죠. 보조장비든 구조장비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을 계기로 뭔가 좀 총체적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부분도 일제 점검을 해서 예산 문제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없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생존한 투숙객의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객실 탈출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투숙객은 화장실로 대피해서 물을 틀어놓고 버티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죠. 그야말로 순간의 기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 생존자의 사연. 하지만 행여나 잘못 오인될까 봐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생존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었던 점 잠시 견딜 수 있었던 방법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도 좋았고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닌 잠깐의 시간을 버틸 수 있을 임시 방편일 뿐 가장 좋은 건 빨리 대피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행여라도 불이 났을 때 대피보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그런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